누구 찾아왔어요? 이름이 뭐예요? 뭐하는 사람이냐고 야 야 어 깜짝이야 뭐예요? 맞구나 회장 껌딱지 이 동네 길바닥에 왜 붙어있냐 너 아직도 킬게 남았냐? 내 뒤가 그렇게 궁금해? 오케이 가자 다 알려줄게 무섭긴 한가보다 근데 왜 자꾸 덤비냐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? 더러워서 피하지? 뭐 똥? 먼저 껌딱지라고 그런게 누군데 왜 길 가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막아서고 그래요? 아 그러게 내가 왜 막아줬을까 껌딱지 기분 나쁘게 확 그냥 밟아버리는 건데 내가 기분이나 좋게 착각하지 말아요 여기 우리 동네에요 뭐야 뭐야 너도 이 동네에 살아? 가방은 없고 걸어서 미행할 리는 없고 너 그때 껌 붙었다? 앞에 말고 뒤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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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하 하 하 하 오토바이 시동 거는 줄 알았는데 저기요, 강시월 씨 아... 아, 왜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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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5만 원만 빌려줘요 없으면 만 원이라도 너 회장한테 쫓겨났냐? 야, 여기 니네 동네라며 집에 가서 니네 가족한테 달라 그래 이렇게 누구한테 삥을 두드려고 확 그냥 배고파서 그래요 정말 배고파서 돈도 없고 집에 들어가긴 싫고 자 돈도 꼭 주인 닮았네 죽여지고 뒤틀린 게 아, 다시 줘 아... 혜랑아 문혜랑 어... 오빠 아, 여기서 뭐하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? 누구셔? 아는 분이야? 모르는 분입니다 별 사람 아니야 별 사람 아니야 아...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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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